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매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이번주 금요일인데요. 관련된 로드맵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제가 눈에 띄고요. 이마트 크라운제가 종목은 3개가 보이네요. 또 안중근 의사도 있고요. 역시 발렌타인하면 고백이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원하는 선물 1위 바로 시계도 들어오고 있고요. 초콜릿도 눈에 띄네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인데요. 발렌타인이 사람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전에 로마시대였다는 얘기인데요. 서기 270년 정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정을 가는 로마 병사들이 결혼을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왜요? 가면서 여자 생각하고 그러면 전쟁에 사기가 떨어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와이프나 처자실 생각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주를 했는데 그 와중에 사제 한 분, 발렌타인이라는 사제분이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몰래 주례를 써주고 혼인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알려져서 법으로 오겠다고 해서 처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유래된 것이 발렌타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서 서양 사람들은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선물을, 이런 개념이잖아요. 초콜릿 주는 고백하는 날이요. 그런데 외국이나 서양에서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대부분이 남녀가 서로 선물을, 그런 거로. 서로, 아. 그런 거로 많이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도 외국에서는 화이트데이 3월 14일은 또 남자가 여성한테 주는 날인데 외국에서는 따로 그런 게 없이 발렌타인에서 교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또 안중근 의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부끄럽지만요.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터넷 저도 막 찾아보니까요. 뜬 거 없어서 찾아봤더니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날은 3월 며칠인데요. 선고를 받은 날이 2월 14일.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2월 14일이고요. 참 슬플 날이 되겠죠, 실제로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역사적 사실도 여러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좀 이걸 미처 몰랐다는 게 저도 약간의 부끄러움이 드는데요.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하면 사실 여자분들이 일단 한국에서는요. 남성분들한테, 호갑이 있는 남성한테 초콜릿을 주고 그런 날이잖아요. 위원님, 올해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받을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준 적이 없는데요. 그나마 요즘 회사 분위기는 거기서 그냥 그런 연의랑 상관없이 그냥 남자, 여자 직원이 서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받을 것 같아요. 박민영이 저한테 하나는 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하나는 준비해 와야 되겠네요. 사실 저희 오빠가요, 발렌타인만 되면 친오빠가 매일같이 초콜릿을 이만큼씩 들고 들어와요. 무슨 그렇게 인기남인가 보네? 사실 오빠 생일이 2월 14일이어서요. 친구들이 애 따 생일 대신 초콜릿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월 14일에 초콜릿을 저는 원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끼리도 초콜릿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또 언급이 되기 마련이에요. 일각에서는 롯데제가, 혜태제가 초콜릿 잘 팔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자 가격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뉴스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겠죠. 롯데제거라든가 혜태, 크라운, 그리고 농심이라든가 과자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이런 것들, 오리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뉴스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그런 주식들이 한결같이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걸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흔히 얘기해서 고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단기적으로 샀다가는 딱 보세요. 롯데제가 지금 179만 원이잖아요. 거래가 하루에 2, 300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주, 두 주 사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갖고 샀다가 바로 단기 차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위주로만 크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종목이다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각 종목들의 호감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보이네요. 롯데쇼핑, 크라운제가, 롯데제가 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롯데쇼핑 검색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앞서 저희가 롯데쇼핑, 크라운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굳이 두 종목 중에서 한번 좁혀볼게요. 이 크라운제가, 롯데쇼핑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호감도가 높으세요? 미리 한 장 말씀드린 롯데쇼핑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기사 검색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트렌드였던 것 같고요. 롯데쇼핑과 크라운제가 하면 당연히 롯데쇼핑이 훨씬 큰 회사니까요. 그런 이미지 있겠지만 주시장에서 최근 들어 그나마 관심 있는 것은 크라운제가 쪽에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런 쪽에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여전히 제가 레포트를 몇 개 찾아보니까요. 저평가 인식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가 지금 32만 원인데요. 싼 곳에서 낮게 보는 것이 한 34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나와 있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41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레포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많이 올라온 크라운제가지만 아직까지 저평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식류 섹터 이야기 할 말 참 많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죠. 가격 인상 소식이 매일같이 한 업체당 한 번씩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립식품도 그렇고요. 이런 음식류 전반적인 섹터 내에서 농심도 있고요.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들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매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수익성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거니까요. 거기서 좋은 것이고요. 특히 곡물 가격에 안정적인 주장이 많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하러 요즘 한번 해볼 만한 이런 관련 주식들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래가 많지 않던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심 같은 주식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유통주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발렌타인 기획전을 최근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옥션 롯데닷컴도 그렇고요. 이들 종목군에서는 섹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그거 실제로 보면 발렌타인 이벤트 갖고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말은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 롯데에도 마찬가지 신세계도 마찬가지. 이번 기간에 워낙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고요.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같은 건 전통적인 매력적인 주식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자결제주에 대해서 간단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흥미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발렌타인을 놓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항영 의원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